안녕하세요. 뷰티빌스토리 제이미입니다. 잦은 염색 펌으로 극송산모발 어떻게 관리하세요? 클리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미용실을 못 가시는 분을 위해 간편한 영양케어 소개할게요. 열 활성화 케어로 열이 다 강력한 팁 트리트먼트 효과 사용법은 간편해요. 샴푸로 머리를 감아준 뒤 타올로 머리의 물기를 닦아주세요. 물기가 남아있는 모발에 제품 도포를 하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면 끝! 헹구지 않아 집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. 단백질 7종, 내추럴 오일 영양이 쏙 흡수되어요. 잦은 염색 펌으로 극송상 헤어 관리, 클리닉 효과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하며 드라이로 열성상이 걱정되는 분 헤어 관리 간편하게 하고픈 분에게 추천해요.